자 여기가 셀트리온 1공장 자 여기서 새하 주식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할거야? 돈 벌거야? 이리 와봐 셀트리온 제1공장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피타500을 사왔는데 경비아저씨가 안 보이시네 2공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2공장 여기가 2공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본사 제1공장 다시 2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아가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주문대 알겠지? 아저씨 없는데? 아저씨 저기 있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신거에요? 저희 여기 셀트리온 주주인데 이것 좀 드시라고 고생하신다고 안에는 못 들어가세요? 예예 나갈거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렉키는 아주 저게 하나요? 생산? 생산은 아마 여기선 개발만 하고요 이 공장에서? 예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갈거야? 여기가 이 공장이야 세하야 들어갈거야? 아니 못 들어가 여기는 여기가 이 공장 가자 가자 여기는 셀트리온 글로벌 생명공학연구센터 건설프로젝트가 있는 곳입니다 제2공장하고 붙어있구요 지금 저기 파일이 박는 황타기가 보이시죠? 자 여기서 얘기해야지 셀트리온 50만원 가자 해봐 셀트리온 50만원 가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 50만원을 향해서 다 함께 가시죠 고고 새 안녕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